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바정입니다. 11호 태풍 난카는 지금 독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세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오후 3시보다 조금 더 빨리 내일 오전 9시경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조금 전 밤 10시를 기해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태풍 경보는 해제가 됐고요. 풍랑주의보로 대치가 됐습니다. 다만 내일까지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온 기상속보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